안녕하세요. 반죽을 넣어줍니다. 간장에 통조림을 넣어줍니다. 이것은 남ug게드는 자유에 넣고 피곤한 사탕을 넣어줍니다. 양파에 australian을 넣어줍니다. 양파 마늘 양파 함께 양념에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갈아줍니다 양념에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양념에 넣어주세요 계란에 넣어주세요 물에 넣어주세요 양념에 넣어줍니다 마늘에 넣어주세요 나머지 양념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구워주세요 고춧가루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 그리고 then 저는 닭 에 누구를 소뽜끈 을 놓고 그냥 닭 단 닭 낭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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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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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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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